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치유의 시작,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인관계의 연속입니다. 혼자 살고 남한테 특별히 서로 상처받거나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는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돕지 않고서는 서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유기체적인 조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간 댐댐이에 대해서 많은 찬사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러한 것들이 싫어서 그냥 모임도 피하고 사회적인 침묵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모임 자체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 틀어박고 그냥 사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공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상처를 덜 받고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모였다가도 다시 또 상처받고 또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또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또 다시 달라붙었다가 또 찔리고 상처받고 또 갈라지고 소위 말하는 고슴도치 증후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우면은 이렇게 같이 그냥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같이 살이 붙어있다가 서로 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찔리는 게 싫어서 또 멀어지면 또 추우니까 이제는 털이 가시가 없는 배를 좀 대고 서로 있으면 좀 따뜻해지게 안겨요. 배를 대다가 보니까 또 옆으로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받고 헤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속에 받은 쓴뿌리 그러한 것들을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노출되다가 보면은 서로가 싸우게 되고 또 서로 싸우게 되는 여파로 인해서 많은 손실과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 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의치 않아. 그냥 넘어가야지.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 깊숙이 이러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적개심과 분노가 우리 속에 참제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잖아. 그럼 나는 너에게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 복수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 네가 나에게 이러한 손해를 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대처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작은 싸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전쟁까지 번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용서치 못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그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그냥 내가 용서할게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하지만 그러나 내면에 흐르는 그러한 적개심, 분노가 분출되는 그 길이 그 사람에게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한다. 이것이 하나의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개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에게 나타내는데 이것이 왜 나타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원한과 분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 몸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정신신체증 마음의 요인 정신적인 요인이 육체에 그 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정신신체증인데 사실은 내과 질환의 80% 이상이 다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 적개심과 분노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질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소화성 괴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적개심을 품면 위산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내시경을 여러 차례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위가 말이에요. 막 출혈이 그냥 사방대가 그냥 점상 출혈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출혈성 위험이다. 대부분이 보면 이 적개심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마음속에 있는 화 분노 이런 것이 바로 내 몸에 그냥 모세혈관이 터질 것 같은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석하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모세혈관이 터진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으면 땀을 흐르는 데 피가 되겠어요. 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장도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있고 적개심이 있으면 위가 첫째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위산이 많이 분비됩니다. 위산이 분비되면 위를 보호하는 위 점막 보호하는 그러한 액체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분비게 되게 되면 그냥 그것을 뚫고 위괴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가 헐게 되는 것입니다.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화성 괴양에 바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가장 흔한 질병에 육체적인 질병에 두 번째로는 관상 성동맥질환이라 적개심이 생길 때 스트레스 호르몬과 활성산소가 그냥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또 콜레스테롤이 스트레스를 통하여 많이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도 음식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우리의 그러한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호르몬이 생성이 안 돼요.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싸우기 위해서 오래 견디기 위한 콜레스테롤 분비가 많이 생겨 혈전을 만들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이러한 병들이 사실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이 분노와 적개심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그저 남을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이것을 항상 환자들에게 권고할 때 훨씬 효과가 커진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40대 남자들의 돌연사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만큼 40대 직장인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적개심으로 인한 부정맥 여러분 마음이 좀 화가 나보세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심장에 부정맥이 뜨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뜨는데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그냥 심방 세동이라고 심장이 뛰긴 뛰지만 혈액이 그냥 품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다 보면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적개심이 많으면 급격히 혈압이 올라가는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신장이 나빠지고 또한 막막이 터질 수가 있고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장 이식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서치보단 마음이 있을 때 면역체계가 너무 갑자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리티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러한 호르몬들이 많이 갑자기 분비되게 되는 거예요. 면역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다른 외부적인 적들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을 다시 재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렸더라도 잘만 치료하면 좋은데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암이 재발할 수 있는 또 암치유가 매우 늦어지는 오래걸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만성 두통에 잘 걸리게 됩니다. 만성 두통 소위 말하는 긴장성 두통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분이 나쁘고 황한하고 분노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고 적개심이 생각되면 뒷목이 뻣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긴장하고 만성 긴장성 두통 뒷골이 아프고 편두통이 생기고 또 뇌혈관에 이러한 부종이 생겨서 편두통과 같은 그러한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 사실은 이것이 용서치 못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적개심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흔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특히 공황장애 젊은 사람들 젊은층에 3,40대 있는 젊은층에 있는 자들이 이 공황장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맥박이 심이 띕니다.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과호흡 증후지 라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숨을 짧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짧게 쉬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더 가쁜 거예요. 숨을 쉬면 쉴수록 더 숨이 가쁜 거예요. 왜냐?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늘어나 산소공급은 점점 줄어들어 숨을 제대로 깊이 천천히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질환들 뭐 내과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정외과적인 질환 또 천식과 알러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러한 피부과 질환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유발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하는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면 80%의 질병에서 노인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 하셨는가 그래서 용서는 첫째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그러한 병들이 이제는 생기지 않겠죠. 회복이 되겠죠. 당연한 결과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용서를 그 용서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말이란 그 말은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카파라라는 단어도 용서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여서 취소한다. 지워버린다. 이러한 뜻이 바로 용서입니다. 신약에서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죄를 면제하고 취소한다. 면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게 지은 죄 지은 자의 죄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여서 죄가 없는 것으로 탕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용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매우 궁금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일곱 번까지 하리까? 일곱 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죠. 그러다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칠칠을 사십구 사백 십만이래.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용서할 때 용서는 몇 번만 하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끝이야 이게 아니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를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말게 저절로 용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이롬이 있는 것인가 첫째는 용서는 깨어진 대인관계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간의 관계로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용서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환자를 보면서도 많이 많이 젊었을 때는 잘 살다가 나중에 황혼이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요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적개심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을 따로 살면서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 용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자기 자식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 한계까지 주님의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안에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귀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 마귀야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서로 좋게 지내자 자 그러면 그 용서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왜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그건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마귀의 죄를 위하여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야. 천사의 죄를 위해서 흘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에 대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한계를 어디에 두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너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용서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음은 맨날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인 기도음.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함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는 두 개의 기둥이 교차되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수직적인 기둥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수평의 기둥인데 또 하나는 좌우로 교차되는 수평 기둥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남을 용서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나도 남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은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예물을 성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영성 교만 교만 대신에 우리는 겸손의 영성이죠. 그리고 또한 미움 대신에 사랑에 대한 영성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적인 영성이라 이것은 자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한 주인이 일만 달란트 빚을 진 그러한 종에게 너 다 갚으라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자 종이 눈물을 흘리며 주인장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다 갚겠습니다. 갚을 때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너 재산 다 팔아서 빨리 갚아. 그러자 그 종이 그냥 무릎을 꿇고 애걸 벗고 하는 거야. 그때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불쌍히 하겠어. 그렇게 해서 그를 그냥 탕감해 줬버린 거야. 일만 달란트. 탕감해. 여러분 일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일달란트는 계산을 해보니까 6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삭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일에 대한 품삭이야. 그것을 요새 하루 품삭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하로 잡아서 10만 원 합시다. 최하로 요새는 15만 원 20만 원 보통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16년간의 품삭이 1달란트야. 그러면 1만 달란트 값어치는 6조 원이 되는 6조 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평생 6조 원 벌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탕감을 받았는데 그 종이 이제 휘파람을 부르고 용서를 받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빚진 백 대나리온 빚졌어. 백일 품삭을 했어. 그런데 그걸 따지면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 6조 원 빚을 탕감받은 자가 천만 원 자기의 빚진 자를 노발대발 하면서 빨리 안 갚으면 감옥에 있는다. 감옥에 집어넣어 뿌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얼마나 노발대발 합니까?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나? 내가 1만 달란트를 세상에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고작 백 대나리온 천만 원 정도 빚을 그걸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천어? 그래 좋다. 당장 저놈을 불러다가 이제는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못 나오는 거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지옥에 떨어질 자가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용서치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취소야. 너는 그러면 갚아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구원이 취소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홀이라도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잔인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조폭들 깡패들 또 말이에요 의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의리가 일본 야쿠자들 말이에요 보스에게 몸을 바치잖아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의리를 지키는 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조금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화내고 운전하고 가다고 저도 예외가 없어요 조금 차선이 끼어들어오면 그냥 화가 벌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차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냥 정지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만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보는 이러한 얄팍한 잔인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가 참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분을 내는 것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용서치 못한 마음의 대표적인 이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커먼 웰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워딩컨 교수는 10년 동안이나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구 대상인 용서에 대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다 조사를 해서 그 용의자를 잡았는데 증거가 없다 그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풀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생기겠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연구한 그 모든 그러한 기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으로부터 자기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참 영웅적인 용서를 했다는 그러한 찬사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를 우선은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용서를 하기 위한 결단이 있는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방법은 첫째는 뭐냐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도 용서함을 받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게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과 별 상관이 없어요 아멘을 잘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백다나리온 나는 일만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내게 조금 지은 죄인을 내가 정지하고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 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 흘리심을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첫째는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귀신에 눌려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병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가 예상외로 많아요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재앙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눌림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첫째 가는 첫 단계는 뭐냐 회계입니다 회계 그 회계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무서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게 굽신거리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뜻에 노예 생활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냐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피로를 우리는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라는 그 말만 나오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절제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화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왜냐 순간적으로 내가 그 생각을 잊어버려 나도 모르게 그때 회개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용서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용서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용서하기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 해야 될 받아야 될 대상을 찾아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는 양면성이에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당연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나는 그것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를 빌고 상대방과 화해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화를 용서해야 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 자매를 만나 용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사라지고 없다 돌아가셨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과의 어떤 불화가 있어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어 뭐 먼저 가족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고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내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의 용서의 다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살아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용서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사람도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듣던지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메인 것은 하늘에서도 메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용서의 파워가 된다 용서의 파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실에 옮기는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유명한 하바드 대학의 커먼 웰스 하는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 의사선생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섯 가지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것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맨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블랙박스 그 사고 경유를 보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가서 그 블랙박스를 해서 이렇게 쫙 누가 잘못했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회상해 보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아 이것은 저쪽에서 잘못했구나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하고 또 용서 받아야 될 것은 용서받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상 다시 한 번 그때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그 사건을 내가 상처받은 사건 또 남에게 상처를 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돌아가서 내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을 용서하든지 용서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용서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상대가 내게 이런 해코지를 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왜 그랬을까 일단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말을 했구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회상해보고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 그 사람의 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말이에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러한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워지는 겁니다 분노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이제는 그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그것을 노트에 써서 내가 이러한 것을 용서했다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서한 것이 지속되도록 그것을 붙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 분한 생각이 나더라도 되도록이면 내가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자극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가 용서했잖아 내가 탕감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탕감해 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줬다 이미 이미 탕감받은 죄를 이미 판단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권하는 건 뭐냐면 약을 좀 먹으라 마음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냐고 그 생각이 나면 또다시 하게 되면 딱 약을 먹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서 그 용서가 지속이 되도록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고서도 마치 다리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했는데 어느 정도 다리가 나면 기부스를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상대방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 잊게 된다 이렇게 하버드대학의 공중보건 책임자가 이렇게 쓴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병의 기원이 바로 내 자신의 쓴뿌리에서 적개심과 분도에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삼을 얻는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듯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탕감해 준다는 그러한 확실한 결단 판단 마지막 판단을 내린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마음속에 그것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가운데 와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탕감시켜주신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그 보혈계 그 은혜로 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함을 잇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적개심과 원안과 또한 미움과 시기와 창투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안의 마음 분노의 마음 화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각종 질병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했지만 이제는 용서함으로 그 질병의 근원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